한명 잡았는데 지금 낮시간이... 화요일 낮시간이 아니라 다른 타미야들만 있어서 한명 잡았어요 엄청 걸려 한명 겨우 죽였네 이게 이청총 좋아요 반동없고 반동이 아예 없어 이청 흠 그리고 이거 C4 C4 얘는 누르면 터지고 이거 수거할 수도 있어 이렇게 다시 C4는 수거가능하니까 되게 좋아요 이 집이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발소리가 나는데 존버 하다가 저 앞에 상점이 오나 잡았어요 존버로 존버 최고 한명 잡았습니다 존버 해가지고 예 그 상점 앞에 있으면 됩니다 심장 박동기 잘 쓸게 옥상에 올라갈 때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짠 다시 트럭 타고 오케이 저기 앞에 청찰이 있으면 차로 요렇게 가리고 요런 식으로 차로 후진 해가지고 후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딱 가리고 내리는거지 차가 은폐를 좀 해주니까 성공 성공 청도 바꾸자 수류탄 도 좋고 수류탄 두개 뭐고 수류탄 하나밖에 안좋아지 그녀노 오오오 뭐 죽음뿐아 니 왜 죽었노 자기차에 치었나 아이구이 트럭 타고 트럭을 타고 확보 oodoo 아아 사실 여기 다 와가지고 계속합니다 여기 트럭이 몇대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 트럭이 몇대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